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시험 포장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시험 포장에 대해 기술하시오. 제도,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아스팔트 시험 포장 개요, 아스팔트 본 포장 전 장비 선정과 장비 조합, 다짐 횟수, 다짐 온도, 포설 두께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 아스팔트, 시험 포장 전 사전 고려사항, 시험 구간 선정, 직선 구간, 구간별 대표성 고려, 교통 통제, 담당 행정기관, 경찰서 사전 협조, 시험 포장 일정, 감독관, 감리원 사전 협의, 아스팔트, 시험 포장 개념도 및 시험 조건, 다짐 두께 체크, 다짐 횟수 체크, 시험 조건, 구간마다 하기의 조건을 변경하여 시행, 아스팔트 혼합 설계, 아샬 안정도, 시험, 침입도, 시험, 다짐 온도, 1차, 110도에서 140도, 2차, 80도에서 110도, 3차, 60도에서 80도, 다짐 두께, 다짐 횟수, 장비 조합에 따라, 아스팔트 코트 살포량, 줄눈 절단 시기, 아스팔트, 시험 포장,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일정, 구간 선정, 감독관, 감리원, 지자체 사전 협의, 구간 경시 및 간판 설치, 시종점 표지, 출입 금지 안내, 장비 인력 편성, 본 공사 시 동일 편성 가능 범위, 혼합물 설계, 아샬 안정도, 침입도, 시험, 시험 다짐, 표준 시공법 준수, 다짐 온도, 횟수 시험, 결과 분석 및 시공 계획 결정, 내구성, 평탄성, 균열 체크하여 결정, 시험 포장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시험 포장 상태에 따른 다짐 장비 운행 속도 변동, 사전 선정 장비의 기능 이상, 다짐 밀도 불충분, 시험 포장 시공 인력의 시험 포장 취지 이해 부족, 기준 포솔량 초과,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 투입, 기준 다짐 횟수 초과, 시험 다짐의 취지 이해 부족, 시험 포장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포장 상태와 상관없이 운행 속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운행 속도 변경 필요 시 감독자의 판단에 의해 변경, 시험 다짐 실시 전 장비 성능 점검 철저, 특히 1차 다짐 장비, 마타담 롤러, 감독자 점검 철저, 시험 포장 실시 전 시공 근로자 교육 실시 철저, 시험 포장 작업 실시 전 TBM을 통해 주의사항, 복귀, 결론, 다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시험 포장에 대해 기술하시오, 제도,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아스팔트 시험 포장 개요, 아스팔트 본 포장 전 장비 선정과 장비 조합, 다짐 횟수, 다짐 온도, 포설 두께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 아스팔트 시험 포장 전 사전 고려사항, 시험 구간 선정, 직선 구간, 구간별 대표성 고려, 교통 통제, 담당 행정기관, 경찰서 사전 협조, 시험 포장 일정, 감독관, 감리원 사전 협의, 아스팔트 시험 포장 개념도 및 시험 조건, 다짐 두께 체크, 다짐 횟수 체크, 시험 조건, 구간마다 하기의 조건을 변경하여 시행, 아스팔트 혼합 설계, 아샬 안정도, 시험, 침입도, 시험, 다짐 온도, 1차, 110도에서 140도, 2차, 80도에서 110도, 3차, 60도에서 80도, 다짐 두께, 다짐 횟수, 장비 조합에 따라 아스팔트 코트 살포량, 줄눈 절단 시기, 아스팔트 시험 포장,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일정, 구간 선정, 감독관, 감리원, 지자체 사전 협의, 구간 경시 및 간판 설치, 시종점 표지, 출입 금지 안내, 장비 인력 편성, 본 공사 시 동일 편성 가능 범위, 혼합물 설계, 아샬 안정도, 침입도, 시험, 시험 다짐, 표준 시공법 준수, 다짐 온도, 횟수 시험, 결과 분석 및 시공 계획 결정, 내구성, 평탄성, 균열 체크하여 결정, 시험 포장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시험 포장 상태에 따른 다짐 장비 운행 속도 변동, 사전 선정 장비의 기능 이상, 다짐 밀도 불충분, 시험 포장 시공 인력의 시험 포장 취지 이해 부족, 기준 포솔량 초과,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 투입, 기준 다짐 횟수 초과, 시험 다짐의 취지 이해 부족, 시험 포장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포장 상태와 상관없이 운행 속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운행 속도 변경 필요 시 감독자의 판단에 의해 변경, 시험 다짐 실시 전 장비 성능 점검 철저, 특히 1차 다짐 장비, 마타담 롤러, 감독자 점검 철저, 시험 포장 실시 전 시공 근로자 교육 실시 철저, 시험 포장 작업 실시 전 TBM을 통해 주의사항 복귀, 결론, 그럼 오늘의 이만 끝!